양주시가 소상공인의 2차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. 2차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양주시내 7천여 사업장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앞서 1차 지원에서는 만 30곳에 50만 원씩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됐습니다.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 등록 후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연매출 1억 8천만 원 이하 사업장입니다. 신청은 온,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 신청은 온,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